러나더 실바 러나더 실바 이거지 형님 넣어주시나요 형님 야아아아아아 오오오 강인이랑 덕배랑 지금 찐한 포옹 나눴습니다 감독님 아니 미치셨어요? 흐흫 저희나 볼란치에 있어 왔다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감독님 보셨죠? 저 스트라이커입니다 아아 아 그리고 님들 여러분들 그 그 끈고없는데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인텍앤컴퍼니라는 곳에서 지퍼스 RTX 3060 저한테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백만원짜리라던데 그래픽카드 아 진짜 너무 감사하구요 인텍앤컴퍼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 좀 인정했다 쯧 아니 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를 이강인을 흐흐흫 자아 기아스 라포르트 맨디 워커 오오오오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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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다 이강 이강 아니 나를 여기에 세우면 어떻게 해 좋지 못한 타이밍이 아니라 좋지 못한 포지션이지 이씨 오어어 아아 괜찮Good 나 들어갈게 야 와바 와바 와바iscilla 오 오 오 오 쨔어어어어어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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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다 드디어 꼴러다 아아아 오 닮았대 닮았다 아 닮았네 됐네 위에 오바마 이거 해줘라 오오 끝까지 끝까지33 그거야 아아 그게 맨시티지 이것들아 한번 레스터시티전 소윤주 우리는 오!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사이드! 그거지 뷰니풀 뷰니풀 왔어! 우와 아아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와 오 나이스 와 라퍼르트 잘한다 라퍼르트가 희망이다 나는 호나우두다 나는 호나우두다 나는 호나우두다 나는 호나우두다 와아 강나우두 와아 오 왔어 나는 호나우두다 나는 bronze 반대가 좋은 커트였구요 이강인 tampoco 강브라이너! 강인아. 강인아 넌 대한민국의 자랑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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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토레스랑 강인이 같이 있다. 우리 절친. 굿굿굿. 흥민손? 아, 흥민손 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지! 마무리해버려! 그거를 간다! 대회를! 자, 이렇게 되면은 어우, 4등. 바로 위에 토트넘 있네. 근데 점수 왜이렇게 적냐? 아니, 도대체 내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못했던거야. 와, FC 포르투가 1등이네. 아, 쟤네 왜이렇게 잘해? 긴장되냐. 체윰스는 역시 무게감이 다르구만. 체윰스는 역시 무게감이 다르구만. 덕배에 못 일어나. 덕배에 없으면 안돼. 좋지. 야,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돼! 뭐해! 이야! 아, 날이 좋았다. 스토링이야? 새끼 이거. 한번 떼벽에 졌다. 이새끼야. 우리 어리공댕이 새끼. 어, 얘네 잘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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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오. 벤크 camino. ölanadno silva. 좋았다, 좋았다. 에이! 으! 암! Insigi는 무지건물 yearns 빡세obra. 6 좋았다 으으으으읏어어 야 맨딘데? 와... 이씨 이야 뭐야 쟤 어허허헣 양발 드리블루 타타 와하하하하 고맙다 아..나 쉴 수 있겠다 아..맨디가 강인이 살렸다 음.. 위험했네 이겼네 그래도 마레즈 부상? 저런.. 발목 염자 사주 3개월 아이고 야 우리 팹감독님 없는 머리카락 더 빠지겠네 이거 항막이 감도는 가운데 맨체스터시티 대 리버풀 리버풀 대 맨체스터시티 더블 라이너의 빈자리를 과연 잘 메꿀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아..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흐흐흐흐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